이번 시간에는 펜툴을 사용하여 자유로운 형태를 그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툴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망설임 없이 펜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펜툴을 사용하면 그 어떤 형태도 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펜툴로 그림을 그리기에 앞서 기본 명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작은 점의 이름은 앵커 포인트이며 앵커 포인트와 앵커 포인트로 연결된 선은 패스입니다. 직선에서는 볼 수 없고 곡선에서만 볼 수 있는 양방향의 선은 디렉션 핸들러라고 부릅니다. 디렉션 핸들러를 조절하면 곡선의 모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펜툴을 사용하여 자유로운 곡선을 그릴 때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명심해야 하는 것은 가능한 최소한의 앵커 포인트로 곡선을 그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앵커 포인트가 많을수록 파일의 크기가 증가하며 필요 이상으로 많은 앵커 포인트를 추가하면 모양을 수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S라인의 곡선을 그리기 위해 필요한 앵커 포인트는 3개면 충분합니다. 이 모양을 그리기 위해 앵커 포인트 사이사이에 더 많은 앵커 포인트를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명심해야 하는 것은 앵커 포인트와 앵커 포인트 사이의 패스 모양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앵커 포인트가 추가되었는지 모를 만큼 모양이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형태를 잘 그린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직선을 그리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툴 패널에서 필 아이콘을 클릭하고 키보드에서 슬래시를 눌러 색상을 제거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 처음부터 필 색상을 갖는 오브젝트를 그리면 밑그림을 가려 제대로 따라 그리기 어렵고 그리는 과정에서 형태가 헛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펜툴로 그림을 그릴 때는 일단 스트로크 색상만 사용하고 그리기가 끝난 후 필 색상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웨이트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해 5포인트를 선택합니다. 펜툴을 선택하고 홀드한 후 테어러프 막대를 터치하여 패널로부터 분리합니다. 펜툴 마우스 아이콘에 동그라미가 나타나는데요. 각도에 맞춰 직선을 그리기 위해 Shift를 누른 상태로 안내선을 따라 클릭하면서 십자가를 그리다가 맨 처음 클릭했던 시작 앵커 포인트로 마우스를 이동합니다. 펜툴 마우스 아이콘에 동그라미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시작 앵커 포인트를 클릭하면 선을 닫힌 면으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시작 앵커 포인트를 클릭해 선을 닫습니다. 스와치즈 패널에서 크로스 패턴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자유로운 각도의 직선을 그려보겠습니다. 비행기 안내선에 클릭해 시작 앵커 포인트를 추가합니다. 안내선을 따라 클릭하면서 비행기를 그리다가 시작 앵커 포인트를 클릭해 선을 닫습니다. 스와치즈 패널에서 에어플레인 패턴을 클릭한 후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아트보드를 클릭해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Shift를 누른 상태로 클릭하면 각도에 맞춰 직선을 그릴 수 있고 Shift를 누르지 않은 상태로 클릭하면 자유로운 각도의 직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펜툴을 사용하여 곡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컨트롤 더하기를 몇 번 눌러 확대한 후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로 아트보드 오른쪽 상단으로 드래그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을 그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앵커 포인트 개수는 4개입니다. 안내선 상단 중앙을 클릭해 시작 앵커 포인트를 추가합니다. 곡선을 그리기 위해 그 다음 지점에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한 후 안내선과 모양이 일치하도록 디렉션 핸들러를 조절합니다. 다음 위치로 마우스를 이동한 후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안내선에 맞춰 형태를 수정하려고 해도 이전 앵커 포인트의 디렉션 핸들러가 다음 앵커 포인트의 패스 모양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위치에 앵커 포인트를 추가하기 전에 현재의 양방향 디렉션 핸들러의 한쪽을 제거해야 합니다. 컨트롤 Z를 눌러 추가한 앵커 포인트를 취소합니다. 양방향 디렉션 핸들러를 갖고 있는 두 번째 앵커 포인트를 클릭해 양방향 디렉션 핸들러의 한쪽을 제거합니다. 다음 위치로 마우스를 이동한 후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안내선에 맞춰 형태를 그립니다. 단, 직선으로 그려야 할 목 부분은 드래그하지 말고 클릭해야 합니다. 곡선을 그리기 위한 과정인 클릭하고 드래그한 후 앵커 포인트를 클릭해 디렉션 핸들러 한쪽을 제거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나머지 곡선을 그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곡선을 그릴 때 명심해야 할 점은 최소한의 앵커 포인트로 곡선을 그리는 것과 앵커 포인트와 앵커 포인트 사이의 패스 모양이 자연스럽게 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펜툴을 사용하여 곡선을 그리시는 분이라면 어느 정도에서 다음 앵커 포인트를 추가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최대한 멀리 클릭하고 드래그한 상태로 디렉션 핸들러를 조절하여 곡선을 그려보고 원하는 형태가 불가능하다면 컨트롤 Z를 눌러 취소한 후 상황에 따라 거리를 나누어 그리면 됩니다. 펜툴이 익숙하지 않은 분이라면 곡선을 그리는 과정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하는 형태를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을 때까지 여유를 갖고 꾸준히 연습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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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곡선이 다 그려지면 시작 앵커 포인트를 클릭해 곡선을 닫은 후 Swatches 패널에서 Human Pattern을 클릭합니다. Add Anchor Point 툴을 선택하지 않아도 패스 위로 마우스를 이동하면 마우스 아이콘이 Add Anchor Point 툴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기존의 패스에 새로운 앵커 포인트를 추가하거나 또는 Add Anchor Point 툴을 선택한 후 완성된 십자가 오브젝트를 클릭해 앵커 포인트를 추가합니다. Direct Selection 툴을 선택한 후 추가한 앵커 포인트를 선택해 이동하면 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Delete Anchor Point 툴을 선택하지 않아도 앵커 포인트 위로 마우스를 이동하면 마우스 아이콘이 Delete Anchor Point 툴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방금 추가한 앵커 포인트를 클릭해 삭제하거나 또는 Delete Anchor Point 툴을 선택한 후 앵커 포인트를 클릭해 삭제합니다. Convert Anchor Point 툴을 선택하지 않고 Alt 를 누른 상태로 십자가의 앵커 포인트로 마우스를 이동하면 마우스 아이콘이 Convert Anchor Point 툴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십자가의 앵커 포인트를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직선을 곡선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Convert Anchor Point 툴을 선택한 후 방금 곡선으로 변환된 십자가의 앵커 포인트를 클릭해 곡선을 직선으로 변환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이미 완성된 오브젝트라도 Add Anchor Point 툴이나 Delete Anchor Point 툴 그리고 Convert Anchor Point 툴을 사용하면 언제든지 앵커 포인트를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직선을 곡선으로 또는 곡선을 직선으로 변환해 모양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펜 툴을 사용하여 직선과 곡선을 그리는 방법과 관련 툴을 사용하여 패스 모양을 수정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은 직선을 그릴 때는 마우스를 클릭하고 클릭하는 방법으로 그려야 한다는 점과 곡선을 그릴 때는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한 후 앵커 포인트를 클릭해 양방향 디렉션 핸들러의 한쪽을 제거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그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틈틈이 펜 툴을 사용하여 곡선 형태를 그리는 연습을 하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자연스러운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강좌가 펜 툴과 관련 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일러스트레이터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구민abe에서 만나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ér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